귀염둥이의 마음을 사냥하러 나타난 바니헌터 내 소개는 이거면 될까? 혀로 체리꼭지 묶는 거? 수도원에서 지낼 때 매일 연습했지 다스쿠는 언제나 외롭기 마련이거든 여긴 애들 올 때가 아닌데 너희들 너무 많이 마셨어 놓칠 줄 알고? 여기가 약해? 놓칠 줄 알고? 주문하셨던 죽음입니다 저쪽 손님이 계산하셨어요? 화려한 조명 속에 죽음 화려한 조명 속에 죽음 주문하셨던 죽음입니다 저질러버렸네 녹화 중이지만 안심해 다른 애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은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대신 나에게 좀 더 집중해줘야 할지도 그러다 보니 뚜껑을 입는다 뚜껑을 입는다